우리 팀수와 기아 타이거즈의 두 팀간의 16차전 경기가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스컨은 상대형 기아가 앞서겠습니다. 궁수 교대합니다. 오늘 기아의 선발 투수는 이의리 선수입니다. 1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툼 4리 우측인데요. 우익수 이동합니다. 이우성이 잡았습니다. 다석의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리 37개의 홈런 33경기 연속한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 정면 투수 잡았고요. 아웃 투아웃 3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툼 8리 8개의 홈런 35경기 연속한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어친 타구 파울입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상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을 알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툼 1리 36개의 홈런 18경기 연속한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한타입니다. 그리고 1루 주자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다석의 5번 타자 우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툼 7리 29개의 홈런 7경기 연속한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회 만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툼 1리 29개의 홈런 12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 원아웃됐습니다. 다석의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툼 5리 29개의 홈런 6경기 연속한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 갑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지금 투수가 던진 공은 코스가 완벽했거든요. 타자의 대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석의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툼 풀리 12개의 홈런 5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면서 2루 종료합니다. 스포를 2루에야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추모하겠습니다. 3회만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 김정민 선수입니다. 킥은 4할 3리 4개의 홈런 1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떴는데 우익수 이유성이 이동합니다. 이유성이 잡았습니다. 타석이 한 바퀴 들어왔습니다.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우익수 증공이었습니다. 오른쪽 탑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2번 타자 박태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투수업 땅볼이었습니다. 1루 던지고 들어갑니다. 원아웃 1루 낮은 공 때렸는데요. 1루수가 잡아서 1루 베이스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면서 2윙을 종료합니다. 스코어는 8대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추모하겠습니다. 4회만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선두타자는 3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3루쪽 타올입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 이창진이 쫓아갑니다. 이창진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4번 타석 오스틴 서줍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아 지금도 페스티볼의 힘이 느껴집니다. 2구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합니다. 5번 타자 우지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우익수 뚱봉이었습니다. 1루 견제 세잇! 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이창진이 잡겠다는 신호. 이창진이 잡았습니다. 투하옵!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무격수 쪽 땅골이었습니다. 뒷급을 맞습니다. 파울! 센터 쪽으로 뚫어버렸습니다. 중견수 쫓아갑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다섯 개는 문성주 선수입니다. 좌우입니다. 센터 쪽 타구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 연속 한타가 나오는 LG 트윗스! 한 점을 더 따라붙는 LG 트윗스! 점수는 8대1! 추가 득점 찬스의 LG 트윗스의 초구! 1루 수 쪽으로 가는데요. 직접 베이스 터치! 스포어는 8대1! 기아가 앞점입니다. 5회 초로 가겠습니다. 5회 말 LG 트윗스의 공격입니다. 선수 타자는 9번 타자 김정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루이스 뚱봉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우익수 갑니다. 우익수 처리합니다. 원아웃! 타석의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이란타입니다. 멈춥! 떨어지는 변화구 2구 맞겠습니다. 노벌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3루 상징! 아, 좋은데요? 타석의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의 병살패가 있었습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유격수가 쫓아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투아웃 이후에 타자가 추구합니다. 타석의 3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추구! 좌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강수 타구를 잘 처리하면서 3아웃! 2수의 하나가 전체 경기 흐름을 다 뒤받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회 말 LG 주인수의 변경입니다. 선도 타자는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1타수 2안타! 오른쪽 갑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 됐습니다. 다음 타자는 우지환 선수입니다. L.G. 사랑한다 L.G L.G. 유격수 땅골! 유격수!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문복영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수 땅골! 3루수 잡았습니다! 아웃! 3아웃! 자 오늘 높게 형성되는 빠른 볼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3루수 1, 기아가 앞선 주십니다. 7회 초로 가겠습니다. 7회 말 LG 주인수의 공격입니다. 선도 타자는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좌중간 쪽 타우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좌중간을 그대로 깨뜨면 타구가 됐습니다.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골로 불러났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9번 타자 김정민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뚱뚱으로 불러났습니다. 1루수 정미영! 1루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더 쳐서 1루까지! 더블플레이! 1번 타자 송찬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푸고 보겠습니다. 몸쪽 공! 3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합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1루수 정리! 변아웃! 타격! 3루수 잡았고요! 1루 선구! 3아웃! 지금은 볼의 느낌을 바꿨어요. 스쿨은 8대 2, 기아가 앞쪽입니다. 8회 초등하겠습니다. 8회의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이란 타격하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만 약간 밀렸습니다, 퍼울.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먹혔습니다. 3루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타석의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 쪽 탑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왼쪽 갑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원아웃에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문고경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구입니다. 떴습니다. 좌익수 갑니다. 이창진이 잡았습니다. 투아웃. 타석의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3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수 쪽. 유격수. 3아웃. 3아웃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유려내네요. 투구는 9대2.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차고 가겠습니다. 2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이유성이 내려왔습니다. 우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9번 타자, 김정민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병사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낮은 공 때렸는데요. 2루수 잡았고요. 투아웃.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뜹니다. 마지막 아웃파이트가 될 듯.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우익수 처리하면서 3아웃.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는 5번 타자y의 성능을 기억해야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